여자 60m 예선 마지막 4조입니다. 마지막 4조 경기를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4조는 눈여겨볼 선수가 구하라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아 구하라가 있군요. 3대인이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선수가 3대인에 있는데 저는 구하라 선수 아직까지 달리는 모습 한 번 보지도 못했거든요. 다른 프로에서 빠른 스피드감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우리 대회에서 어떻게 보여주지 말이죠. 유라의 모습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레인보우가 아주 열심히 응원합니다. 재경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AOA의 초하 사뿐사뿐 걸으면 안 되죠. 여기는 사뿐사뿐하면 안 돼요. 전력킬 주어야 됩니다. 4조 마지막 경기 출발했습니다. 구하라 안파립니다. 구하라 전력킬 주. 구하라 전력킬 주. 구하라 엄청납니다. 구하라 엄청납니다. 구하라 1위. 구하라 1위입니다. 구하라가 단독선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하라 이렇게 되면 기존의 3파전에 새로운 또 이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출전의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 빨라요. 역시 소문대로 잘 띕니다. 볼까요? 스타트가 상당히 빨라요. 상당히 빨랐고 지금 나나가 계속 뒤따라 가다가 구하라가 아주 빠르니까 그냥 포기합니다. 너무 잘 뛰니까. 역시 초하우미는 꼴찌 다툼이에요. 새로운 다쿠오스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카라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들 놀랐어요. 다들 놀랐습니다. 구하라의 기록이 9초 33. 9초 33. 엄청 빨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승 진출자가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라와 더 충 met당인데요. 다erme 개 bs tadi 제목 바로 잠 ya 임 형 손 cut 갔다 결국 저gon Blood locked hasta 간다 으 czas